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만 해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시끄럽고 흥분한 상태의 모습이었지만 영상이 갑자기 끊겼을 겁니다 배터리도 없었고요 좀 이제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것 같아서 시간도 늦었고 전염을 먹으러 갔다 왔습니다 반반 된 상태고 그렇죠 그렇죠 이제 지면 지는 대로 가는 건데 오늘 진사를 더 보좌해서 보내주면 되니까 제가 1대2로 지고 있고요 제가 지면 금액 보내드릴게요 제가 당연히 여기서 입회를 또 한다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제가 보내드리는 거고 그렇습니다 다행인 건 그때는 지고 나서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 굴뚝같이 있었는데 오히려 차분하게 돼서 치는 게 더 나은 거 같아요 이거 좀 무서운데 이 클러치 능력이 왜 없을까 나는 이런 나를 좀 굉장히 질책했었는데 안 될 수도 있어 그럼요 당구가 안 풀릴 수도 있고 그리고 아직 이 경기 결과가 전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회복되지 않고 열심히 끝낼게요 마침표를 콕 찍고 올게요 내가 그냥 태풍 올려줘 죽여줄게 그냥 태풍 쓰레어 바위가 있지 또 어디 에이스팩 부서 왔네 그럼 가슴 봐 그냥 집에 달라고 하이 아아 진짜 짜증난다고 이게 뭘 잘 씹어 왜 아 잘 씹어 이 조우공을 내버려 장원형 마인드 원형식 사고로 긍정적으로 인카부사리 아 진고리가 두쿵 좋았네 굉장히 축하해 으 1 4 5 5 5 6 5 5 5 뺄게요. 오우야, 설마 저기로 빠질 순 없잖아. 아, 고잘나. 오케이. 가려주세요, 가려주세요. 못 가려도 어째서. 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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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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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뒷공 의도한 거예요? 빵빵하게 쳐서 떨어지게 하는 거, 진짜? 아, 이거 특색이네. 아, 나 S급처럼 친다 그랬지, 그때 마지막으로. 아, 맞다. 아, 시차가 꼬였어. 오, 안정적이네. 그냥 치는 거예요? 나 이제 인정할 거 인정해. 잘 치우고 있다, 지금. 오, S급 가겠는데? 허허, 리그의 뚜껑? 아쉽네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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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알겠지. S급들은 가리나 안 가리나 치는 길을 고민하기 때문에 그거마다 상관없었어, 지금. 아, 너무 맛있거든. 아, 너무 맛있어. 리플 나오고요. 오, 오, 오! 아, 오! 아 남한이 형이랑 치고 싶다. 남한이 형 갖고 올라가고 싶다. 저 위로. 절대 스크롤 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당경 맞아서. 양파면서 왜 탈까? 지하세계에서도 애들 패면서 탈까? 그건 나쁘지 않은데? 방금 완성하자. 보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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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제발. 쏭쏭. 와 이제 스타일 진짜 예뻤다. 이거 얇게 끄릉 멈추는 것도 밥 줘요. 자 럭키비키자. 자 럭키비키자. 자 럭키비키자. 자 럭키비키자. 아우 씨. 또 막히고. 와 진짜 나. 우와 야. 아우 씨. 아니 치스했어. 와 씨. 죄송합니다. 나 진짜 놀랬다. 아 이거 진짜 탈감이다. 와 치즈아 뭐야. 아 몰라. 다 됐어. 저 오늘은 B급이에요. 원래 B급이고요. 오늘이 B급이고요. 원래 B급이고요. 뭐 B? 원래 B급이고요. 넌 진짜 B급이고요. 왜? 아 진짜 너무 힘들어.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승모아. 가자. 아이고. 어우 씨. 쭉. 어 뭐하잖아. 정확하게. 아 근데 무아치기 트라이는 내가 봤어. 말이 되냐. 트라이는 내가 잘 봤어. 실력. 아 까비요. 우리 그걸 실력이라고 해요. 까비라 하네요. 하 진짜 아. 우리는 그걸. 아 웃기지 마. 아 내 자신한테 분노가 생기기 시작한다. 왜 그걸 그렇게 쳤니. 왜 또 넘겨줬니 공을. 양방차다. 아. 아. 오잉. 어깟. 우린 그걸. 실력. 후루루루. 실력. 후루루루. 그래. 오. 하수랑 치는데 무아치기 해야 할 필요가 있나? 저요? 한 개 툭툭 치면 이기는 거지. 됐다. 내려와서 만나주면. 뭐요? 장치가 있어요. 오. 위비를 바로 모아버려. 안 모아? 또 모아. 아 근데 무치는 애랑 또 모아치는 거 아니지. 라고 알려주신 분이 계세요. 누구죠? 당신보다 월등히 이렇게 높이 계신 분. 위에 계신 분. 아군이 잘못 가서 주신 게 있어요. 상대가 누군데. 종이 나도 봐. 안 나도 봐. 무조건 다 득점이야 얘는. 그럼 안 나다가 또 묻었고요. 안 됐죠? 아 씨. 물리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도 돼? 물리학적으로도 되는데 그래서 피지컬이 안 된다. 아. 아 씨네. 디테일이 진짜 정치원 수술인 거. 디테일 정치원. 와 나이스. 늘려 그냥 빨리 줘요. 빨리 줘요. 빨리 줘요. 빠른 사람에서. 너무나 스마트해버렸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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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가 아까. B야? 오늘 컨디션 B. 시차적은 B. 앞뒤로 다 있고. 앞뒤로 다 있고. 리그의 반건이고. 리그의 반건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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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정확하게 툴버렸어? 상대. 절대 그걸 치지 마. 절대. 세 번, 네 번 다시는 저번에 치지 마. 안 출려고 친 건데 뚝 돌았어. 그럼 넌 무슨 급이겠어? 저의 C급이요. 나도 C급이다. 너무 멋있었다. 와 오늘 몇 번 줬냐 오늘? 그걸 뭐라 그래? 시작. 다시 싸운 대화 방향으로. 아 이건 이슈가 있는데. 딱 한 규만 절어줘 딱 한 규만. 스페인에 누가 있잖아 선수가? 한국에 너무나 많죠. 바로 김영원. 영원이 이제 결혼식에 와줘가지고 잘 주변 사람들을 잘 보고 인마. 영원 때문에라도 이겨야겠다. 영원아 이길게. 영원아 이길게. 영원아 이길게. 땅긴다 말려. 뭘 말려요? 오늘 좀 혼나다. 서방이가 3개월이면 눈치가 있는데 우리 승준이 5년 된 거 없네. 죽자. 이건 좀. 너무 근처로. 너무 근처로. 너무 근처로. 야. 야. 고마워. 어휴. 너무 눌렀어. 또 조금만 되는 그런. 백칙한. 어우 야. 자. 괜찮다. 굳이 아까. 야 이거 못 비추냐. 잘 맞지. 울어라. 아이씨. 오. 올라오래. 쏘기 잘 되나? 죽였다. 아. 오야. 아. 죽였네. 우. 죽였네. 우. 이게 출력은 아니겠지만 짧게 패션 아 형이 안 빠질 것 같단 말이죠 근데 확실히 어처구니 없는 쿠션이 없다 쿠션 확실히 나보다 세수리다 100% 인정 자 당신의 쿠션에 난만이 있어 제가 승주 선생님이랑 쿠션 싸움을 한다고요? 벅찬 일인걸요 나 뱅신인거 알지 나 뱅신인거 알지 나 진짜 사람들이 나보고 뱅신이래 이제 그쪽도 빠빠 울고 있잖아 아 죽였다 에스 준 에스 에스의 준환자에서 준 에스 고생하셨습니다 아 아 씨 씨 고멘단살이 그냥 씨 끌어서 달리면 다 돌고 다 돌고 다 돌고 아니 이 새끼 뭘 쳐서 만들어 대충 그냥 끌어서 달리면 다 맞아줘 정치형급 디테일 아니 이러고 대충 달리면 다 돌고 치면 씨 다 돌고 하는 거 정신같이 정치형급 디테일 소중으로 먹으면 5만원 줄게 아니야 멘김이 오만 원 projection 여기 가만히 제가 완전히 패배했고요 quelques uli 钰키비키 기 우승했습니다 우승규 그리고 에스 럭키비키 웃으랬습니다 웃을게요 그리고 다신 지지 않으십니까 진짜 S랑은 붙어서 지겠지만 S 아닌 사람이랑은 다신 지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S가 아닌 사람과 했을 때 지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지인을 알려드릴게요 상대가 상대가 S니까 S끔은 한 켜도 치면 싸움이 끝나버린다고 진짜로 S S를 제외한 사람은 나를 이길 생각하지 마라 죽여버린다 진짜 어중간한 A끝들 나를 덤비지마 네? 아.. 내 성격이 어쩌라고 뭐 화내고 어쩌네 성격 더럽네 꺼져 안 빡치게 생겼나 에스쿱한테 진거야 화내 필요가 없어 에스쿱 치면 그냥 에스쿱 치면 다 돌아가네 상대가 S라니까 야 돌아왔다 반갑다 어 나 돌아왔다 나 부셔 그냥 엉짜로 나 돌아왔고 그냥 모르겠다 이제 나도 내 성격대로 이게 난데 어떡하겠니 아무리 성격 좋은 척 밝은 척 긍정적인 척 해가지고 그건 내가 아니야 그냥 빡치는 대로 그냥 빡치면 들이받을 거야 하아 이렇게 멈추지 여러분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하 여러분 다음주에 진짜 S급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기대하시고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